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위 크로스 입니다!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짠! 막내 연호 맵 돼지국밥이랑 집에 있는 반찬 준비했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뜨거워? 뜨거워! 맛있겠다! 맛있겠다! 뜨거워! 맛있다! 뜨거워! 굿 엄청 맛있었어요! 뜨거워! 뜨거워! 뜨거움놀바 뜨거움떼! 뜨거움 EntreV 구워 뜨거움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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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단무지 쫄깃쫄깃 초고!!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소시지 너무 맛있어 쩔쩔쩔 땀 너무 많이 나 아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그냥 식당 가서 먹는 것 같아 그니까 건더기도 되게 많아 잘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크로스